안녕하세요. 한평생 가난에 폭 몸담그고 허우적거리다. 이제 언제 그랬냐 싶게 팔잡힌 여자입니다. 나이는 올해 65살이구요. 몸도 마음도 팔팔하게 맛난 거 먹고 여기저기 남편 손 붙들고 다니며 세상 사는 맛 제대로 느끼고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아는 얘기 좀 들어주십사 하고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 누구 얘기 털어놓을까 생각하다가 평생 묻고 갈 이야기기에 어디다 털어놔도 안될 것 같더라구요. 더군다나 제 가족일이기에 더 그렇죠. 제 일은 제게 제일 중요하지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남에게는 제 일은 그냥 사소한 가십거리이고 뒷담화 대상일 뿐이며 잘못하면 이상한 소문이 나고 약점까지 되어 제 발목까지 잡게 되어버리니 별 수 있겠습니까. 익명의 사연의 공간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심정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어 보내게 되었더랬지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먼저 제가 어찌 살아온 얘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반평생 아니 거진 50년은 정말 돈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서러움의 시절이었어요. 가난을 겪어보신 분은 제가 하는 얘기 짐작하시겠지만 정말이지 우리 친정은 정말 손바닥만한 집구석에서 할머니의 삼촌까지 아홉 식구가 북적거리며 살았거든요. 특히나 밥 먹을 때면 아주 전쟁터가 따로 없는데 우리 할머니는 없는 형편에도 엄마를 쥐접듯이 잡으며 시어머니 노릇하는 양반이셨어요. 애 건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것 같으니라고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 집안이 잘 일어선다는데 남들 다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 집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사는 건 다 니 탓 아니겠냐. 복덩이가 들어와야 될 것을 밥이나 축내는 것이 들어와서 집안이 생전피지를 못하게 생겼으니 아이고 팔자야. 이렇게 툭하면 여자복 운운하시며 비리비리 해골처럼 말은 엄마 부려먹을 데가 어디 있다고 못잡아 먹어 안달이였는데 그 밥의 그나물이라고 그 밥의 그나물이라고 아버지는 참으로 냉정하게도 할머니의 그 꼬라지를 보면서도 편한 번을 안 들어줬어요. 그 와중에 삼촌은 돈만 생기면 장사하겠다고 탄해서는 하루아침에 휑하니 날려먹고 뻔뻔스럽게 집에 들어와 살면서 조카인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걸 다 뺏어 먹었어요. 지금 같았으면 당장에 이혼하려고 법원 수십 번 드나뜨릴 일 아닙니까? 더부살이하면서 얄미운 집까지 하는 삼촌마저 다 감싸 안아준 건 우리 엄마인데 거기다 대고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느니 뭐 하느니 입을 터는 시어머니는 정말 최악 아닙니까? 삼촌은 할머니한테 딱 붙어가지고 고기 반찬을 보란 듯이 그 앞에다 가져다 놓는 살살의 짓을 하는데 이간질을 하는 건 수십 번이요. 할머니가 우리 엄마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 진지게 알고 귓가에다 소곤소곤 우리 엄마에게 조금은 새어나가게끔 목소리로 말했지요. 엄마 나 장가만 들면 색시랑 나가 살아. 뭐하러 형수 눈치 보며 여기서 끼워 살아. 그때 동안만 형수하는 거 눈 딱 감고 살면 돼. 마음의 병도 병이라던데 우리 엄마가 이 정도인데 저렇게 답답한 형수 보면서 형을 어찌 사나 몰라. 그렇게 모자가 쿵짝하며 우리 엄마 하나를 집안에서 바보로 만들었는데 정작 삼촌이 맘에 두고 있는 여자는 수시로 돈탄에서는 화장 진하게 하고 삐딱고 드시는 커피 배달하는 언니들이었고 그렇게 버는 족족마다 돈을 써대면서 쫓아다니다가 벌받았는지 술 취해 집에 오다가 넘어져서 그 후유증으로 참으로 허망하게 저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참으로 어이없고 삼촌이 자기 명을 재촉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게 진작에 안 좋아졌을 때 병원 가자고 해도 조금 누워있으면 괜찮아진다고 마다하더니 그 돈으로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것 있죠. 명절에도 고기 구경도 못하는 우리 집서 소고기가 웬 말입니까? 뒤지면 여기저기 처박힌 빈 라면 봉지 뿐인데요. 할머니는 분해 넘치게 아프다는 걸로 병원 안 가고 소고기 먹을 생각을 하는 아들이 안쓰러웠던지 그것마저 어머니께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해봐라. 네 시동생이 이리 다 죽어가면서 소고기 먹고 싶다는데 네가 돈을 어디서 빌려와서라도 차려줘야 할 것 아니냐? 얘가 만약에 네 핏줄이었으면 이렇게 내동댕이 쳤겠냐? 어서 당장 가서라도 아는 사람 다 동원해서 돈이라도 꿔와 미련한 것 같으니. 할머니는 엄마를 타작하면서 아픈 시동생 안 보이냐 옆집 가서 돈이라도 구워오라고 잡들이를 했고 겨우겨우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기 위해 수십 집을 돌아다녀 조금씩 돈을 꿔와서 소고기를 쬐끔 겨우 마련했고 그날 저녁에 엄마가 소고기를 조금 끊어오자 우리들은 침을 폭포수처럼 흘려댔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지 깽깽이 같은 것들이라고 육두문자를 하면서 꿋꿋하게 삼촌 입에 털어 넣었답니다. 인간이면 나머지는 손주들 한 점이라도 맛 보여줘라 할 텐데 말입니다. 역시 엄마밖에 없다며 좋다고 그걸 다 처먹은 삼촌은 다음날 누운 채로 바지에 큰일을 보더니 자기 입에 고기 털어 넣어준 할머니에게 쌍욕을 하며 곧바로 의식을 잃었어요. 삼촌을 또 할머니 성화의 옷도 갈아입히지 못한 채로 눈물바람으로 매달리니 아버지가 병원에 업고 갔는데 의사는 삼촌을 갖가지 검사를 하다가 참으로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거의 사망선고 같은 얘기를 털어놓았죠. 뇌혈관이 터진 걸 모르고 방치하다 출혈로 이어져 혼수상태에 빠진 이상 병원에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하겠지만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어떻게 될지 저희로서도 짐작하기가 어렵네요.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머리 여는 개두술을 언급해서 저희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고 상상도 못하고 돈도 없는 아버지는 그냥 업고 집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으며 삼촌은 집에 오자마자 얼마 안 되어 바로 저 세상 갔습니다. 요새는 산정특례라고 있어서 그래도 머리 쪽이라면 뭔가 구제라도 받았을 텐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복지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었기에 돈 없어 치료 제대로 한 번 못 받고 사람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삼촌의 장례식이 끝난 후 그 후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할머니는 그날부터 입을 다물고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돌이켜보면 자식새끼 잃었는데 허망한 마음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할머니한테 워낙 되었고 삼촌과 그닥 정이 없어서 그런지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할머니의 잔소리며 흘겨보는 눈을 안 봐도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특히 막내가 할머니 듣는 데서 촌철살인 같은 말을 날리더라고요. 삼촌 할머니 때문에 죽은 거 맞지? 멍청해서 병원 안 데려가고 고기 꿔먹여서 옆집 아줌마가 그러던데? 하는 소리를 듣고 벽보고 돌아 누운 할머니는 그 후부터 눈물도 거두며 끙끙 앓는 채로 그렇게 참 질긴 목숨을 5년이나 이어 살다 갔답니다. 가족 간에 아니할 말이지만 그나마 없는 살림에 본데없이 굴던 저 두 사람이 저세장에 가니 솔직히 살만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가난 때문이었나 아니면 사람 때문이었나 하고요. 결론은 사람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기도 했어요. 그 없는 살림 꾸려가는 며느리 귀히 여기지 못할 망정 추잡스럽게 삼촌하고 편먹고 그 요망지를 다 떨고 말이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는데 자업자득이다 싶어요. 자식만 이뻐하는 양반인가 싶어도 같은 자식인 우리 아버지는 또 안 이뻐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실 때 식구들 단 한 방울도 눈물 흘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허나 저는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싫었어요. 엄마 위치가 자기 위치며 우리 위치가 자기 위신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구박받는 걸 보고도 멀뚱멀뚱 바라보며 할머니 말 들으라고 편들어줬으니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겠어요. 게다가 지금만 생각하면 아버지가 지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꾸를 못했거든요. 듣기로는 엄마도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뱃속에 들어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엄마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그 얘기를 알았을 때 저는 스스로에 대해 감정이 안 좋았으니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어머니 덕분에 저는 지금껏 어떤 트라우마도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눈에는 삼촌 잘못 옴팡지게 뒤집어쓰며 밑보였었고 할머니는 알면서도 만만한 놈 대놓고 굴리고 자기 비위 잘 맞추는 삼촌만 싸고 돌았는데 결국 그 싸고 돌던 것을 자기가 보낸 것이나 다름없죠. 우리 아버지 머리 안 좋은 게 누구 닮았겠어요. 그 밥의 그나물이지. 할머니가 어리석게도 그나마 머리 좀 있는 놈 하나에게 또란하다 결국 저 세상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가시고도 아버지에게 정이 안 갔고 조금 평화로워진 우리 친정을 떠나 미련 없이 남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한평생 시댁 식구들에게 들들목겨 살던 저희 엄마는 잠깐이나마 제 걱정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집안에 있는 것보다 낫다 싶어서 시댁이 좋아야 한다며 시댁 좋은 곳에 시집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엄마만 편히 해주려고 다 아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동네 친구랑 결혼을 했더랬죠. 시댁 되실 분들이 인품이 좋고 엄마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곳으로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남편에는 지질이 궁상 떠는 게 우리 못지않게 가난했는데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여동생 낳다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저 시집가기 6개월 전쯤 돌아가셨는데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결혼 전에 찾아뵈니 제 손과 아들 손을 잡아 서로 맞닿게 이어주시며 말씀하시더이다. 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녀석 혼자 두고 내가 늘 걱정이었는데 결혼할 색시감을 보니 내 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둘이 선남선녀처럼 잘 어울리니 결혼해서 잘 살아라. 그것이 부모에게 하는 최고의 효도다. 우리 지숙이도 잘 부탁하고 애가 눈치가 있어서 새언니한테 잘할 테니 군식구라 생각 말고 예뻐해주면 좋겠구나. 시아버지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그 모습이 애처롭고 진심으로 느껴져서 아버지에게 평생 느낄 수 없었던 정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지숙이는 바로 시어머니가 늦둥이로 낳은 신우인데 엄마 없이 아빠와 오빠 손에 자란 아이였지만 참으로 잘 자란 아이였습니다. 남편은 특히나 자기 10살에 태어난 여동생을 지 딸처럼 챙기고 위했는데 참 사랑 많이 받으며 귀하게 컸더라고요. 그 여동생은 그래서인가 우리 친동생들하고 다르게 밝고 하는 짓이 이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어쩌다 남편 여동생을 만나면 주머니 속에 된 사탕 하나라도 쥐어주면 우리 동생들은 다른 형제에게 안 뺏기려고 지 입에 허겁지겁 넣거든요. 그런데 남편 동생 우리 지숙이는 안 그랬어요. 활짝 웃으며 받아서 그 작은 이빨로 깨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나 싶어서 이렇게 해서 도로 내어주니 작은 조각은 치가먹고 큰 조각은 져줘요. 그리고 봉지에 남은 부스러기는 지 오빠 준다고 챙깁니다. 저도 어릴 때였는데 아 이쁘다 소리가 절로 나고 안 그래도 좋아하는 남자애가 더 이뻐 보였어요. 이렇게 일생 가슴에 울분해 차있던 저는 시집가서도 가난하였지만 마음만은 행복했습니다. 식도 없이 옷보따리 덜렁 안고 논밭 지나 걸어서 20분 거리인 남편 집에 가자마자 안 그래도 이쁜 신우가 방실방실 웃으며 언니하고 안겨 들었거든요. 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너무 좋아요. 우리 오빠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은지 언니같이 좋은 사람을 색시로 얻어서 제가 요새 밥맛도 좋고 너무나도 좋다니까요. 언니 오래오래 우리 같이 행복하게 잘 살고 우리 오빠랑도 백년애로 하면서 이쁜 조카들 낳고 다 같이 잘 살아요. 이렇듯 이쁜 짓 타는 신우를 안고서 저는 엄마가 된 것 같았고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없는 집에서 없는 집으로 사람 하나 아니 둘 믿고 갓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나에게 큰 위안이자 위로였던 남편을 만나 여전히 소처럼 일을 하면서도 하나 힘든 줄을 몰랐어요. 또 신혼집이 터가 참 좋았던 게 바로 뒤에 산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면 밥은 안 굶기도 했지요. 나물거리는 자연산으로 바구니 하나 들고 가면 풍성하게 뜯을 수 있고 비 한번 내리고 나면 도로 무성하게 뻗치는데 당시 열 살이었던 지숙이 아가씨는 학교 갔다 오면 저를 찾아 나서며 올라오면서도 뭐라도 해보겠다고 나물 뜯으며 올라와서 저를 만나자마자 그 조그만 손으로 딴 나물을 한 손 가득히 안겨주곤 했답니다. 공부도 썩 잘했기에 저는 배우고 싶어 하면 내 자식 이상으로 빚을 내서라도 가르치리라 마음먹었어요. 다시는 이런 고생 않게 많이 가르치고 좋은 남자에게 시집 보내야지 이게 돌아가신 시아버지에게 며느리 도르타는 거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임신해서도 친자매처럼 손을 잡고 다니며 제 든든한 큰딸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저는 아이를 줄줄이 이남 일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참으로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쁜 남편보다도 더 말이죠. 아가씨는 애 건사하면서 살림살이에 쇠가 빠지는 저를 늘 도와주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데리고 놀 때도 애들 공부도 가르쳐 주어서 우리 애들은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한글을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떼고 구구단이며 숫자도 알았더랬습니다. 그런 걸 흐뭇하게 지켜보며 저도 아가씨가 우리 애들에게 했던 것처럼 반드시 아가씨 대학에 보내리라 마음 먹으며 차곡차곡 산나물 뜯어다 식당에 넣고 마땅한 곳이 안 나서면 푹 삶아서 말려 팔며 돈을 모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지만 지숙 아가씨가 참으로 공부를 잘했고 똑똑했는데 지숙 아가씨 다니는 여고 선생님이 지나가다 들렀다며 찾아오셔서 넌지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물론 지숙이 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지숙이가 대학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요. 저렇게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아서 지숙이 성적이면 어디든 갈텐데 안타깝더라구요. 혹시나 한번 제가 더 여쭙고 싶은데 정말 지숙이 대학은 힘들까요? 라며 물었는데 모범생의 인성까지 흠잡을 데 없는 아이였기에 선생님 마음이 느껴지면서 안타까워서 그리 말씀하셨겠다 싶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그렇잖아도 우리 아가씨 대학 보낼 생각은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무슨 일이 있어도 보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당히 무슨 일이 있어도 보낼 것이다. 걱정 마시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장학금 같은 거 있으면 줄 좀 대달라고 부탁을 하니 껄껄 웃으시며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니 걱정 마시라며 흐뭇해하시며 가셨거든요. 제가 이래 봬도 성격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야 이미 던진 인생이니 호강하긴 글렀고 기대할 건 자식들인데 우리 애들은 아가씨가 가르칠 때는 곧잘하더니 학교 입학해서는 공부라면 질색을 하더라고요. 제 자식이지만 공부하는 거 보면 한숨만 푹푹 나오고 아주 똥 멍충이에요. 근데 누굴 원망할 수도 없는 게 이거 어디서 나왔겠어요 절 닮아서 그런 거죠 뭐 자라면서 공부하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고 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공부가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행복이 성적순도 아니니 그래 저는 지들이 하겠다는 남의 가게 일하다가 니 가게나 차려라 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차차 늘려가는 거죠 뭐 뒷산에 사지육심 멀쩡한 저는 언제든 가게한다고 나서면 뭐든 뜯어다 팔 용기도 있고 아는 가게가 많아 걱정 안 했어요. 그나저나 아가씨 때에는 저같이 안 살게 하려면 마음보다도 일단 돈이 필요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싹 주워다 팔았어요. 도토리는 또 귀찮게 껍질 까서 갈고 앙금 내리고 쑤어 묵으로 만들어 팔았답니다. 요렇게 해서 팔면 도토리만 파는 것보다 가격을 후하게 받거든요. 읍내에 도토리묵 무침 파는 막걸리 집서 무조건 사가니 손가락 시커먼 물빠질 새도 없이 도토리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도 또 산에 뿌려둔 콩이니 파치니 작물들 타작하며 열심히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래서 그런가 가끔씩 횡재도 맞았는데 한 삼천원 벌이밖에 안되는 남을 뜯으러 갔다가 작은 산삼도 몇개 발견하며 재미도 보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 푼 두 푼 넣어둔 돈에 이자 붙으니 저절로 신바람이 나서 힘든 줄 몰랐던 저는 이후로 정말로 아가씨를 버스로 한시간 거리 읍내 국립대로 입학을 시켰답니다. 아직도 기뻐하면서 고마워했던 아가씨의 표정이 잊혀지질 않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었을 텐데 등록금 빠듯한데 생활비까지 어찌하기가 어려워 가까이 있는 국립대학교를 갔는데도 대학생이 된 것만으로도 신우인은 참으로 기뻐했답니다. 언니 대학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언니 덕분에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언니 평생 은인으로 알고 살게요. 제가 우리 조카들한테도 잘하고 집안을 위해서 어떻게 서든지 노력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더군다나 장학금도 충분히 나와서 사실상 제가 마련한 돈은 그냥 저한테 다 나왔음에도 아가씨 아가씨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 돈을 제 주머니로 다시 넣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요긴하게 쓰라고 챙겨주었고 아가씨는 그 후에도 자기도 학비 보태겠다고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대학생활을 알차게 보내섰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야 말았어요. 3학년 여름 무렵에 갑자기 시금을 전폐하고 학교도 안 나가더니 저를 불러 고민을 털어놓는데 어떤 나쁜 놈이 내 소중한 신우를 망쳐놨어요. 남자는 일벌인 죄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보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아가씨는 없던 일로 하자고 피하였는데 그 아가씨 일하는 식당 사장의 아들놈이 학교까지 찾아와 남자친구 없는 척 살 거냐며 유세질 이랍니다. 결국 정신 차리고 학교를 그만두냐 마냐 기로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도리어 소문날까 두려워 바들바들 떠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었어요. 심지어 아가씨 상황이 되어버리면 남자가 책임져야지 뭐하는 생각이 만연해 있었거든요. 원시적인 시대였지만 제 친구도 몇몇 그렇게 시집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한 놈들이 여자한테 잘 하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데 친정부모들은 쉬쉬하며 도리어 딸에게 눈 불알이는 시대였답니다. 이런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시대에 정신이 바스라진 아가씨가 금방이라도 세상과 이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이 담담하고 초연해서 더욱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집에 오면서 내가 그냥 농수지에 빠져 죽을까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진짜 사람 목숨이 참 즐긴 것 같아. 다음날 본능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눈이 떠지더라고. 그래 내가 아주 안좋은 꿈을 꾼거다. 거기는 다신 안가면 된다.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다. 나 스스로 최면을 걸고 살려고 했어. 내가 이 시간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죽기는 억울하더라고 내가 더구나 언니 오빠는 무슨 죄야 동네방네 내가 왜 죽었는지 소문 다 날 텐데 애들한테도 미안해서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인간이 뻔뻔하게 학교 찾아와서 왜 가게 안 나오냐고 씹어먹어도 현찬을 놈이 흙이라도 집어 던져버리지 그랬어. 모가지 닦고 기다려야 할 놈이 어디라고 감히 쫓아와서 귀찮게 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해야지 왜 혼자 참고 있었어 아가씨. 그거 하나도 창피한 일 아니여. 억울하고 피토할 일이지. 오빠도 나도 무조건 지숙 아가씨 편이고 우리 애들도 그래. 우리가 아가씨를 몰라? 진작 알았으면 그 놈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 학교 찾아올 일 없었을 텐데 그래서 뭐 선심쓰듯이 지가 책임진다 어쩐다 그래? 잡스러운 것이 작정하고 잃은 거구만. 어? 아가씨 걱정마. 내가 그 짐승 같은 거 때려잡고 경찰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가씨한테는 다시 널신도 못하게 할 테니까는. 언니 이미 늦었어요. 벌써 우리과 몇몇 내가 알아요. 거기 식당으로 애들이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인간이 내색시는 학교 안 나오나 했대. 어쩌다 보니 한창 좋아 지냈는데 갈 때까지 가놓고 내가 마음이 변했는지 가게도 그만두고 자기를 피한다나? 그 사람이 거의 마음 가까이 되거든 언니 애들이 그 소리 듣고 살살 눈치 보면서 나보고 진짜냐고 묻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놀래서 대답을 못했어. 그 울은 나만 빼고 속닥질이 되는데 여자고 남자들이고 나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미칠 것 같아. 여기에 더 미치겠는 건 그 인간이 나 찾아와서 죽을 죄를 졌다고 이렇게 된 이상 지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는 거야. 내가 막 피하니까 자기도 욱하는 마음에 그런 거지 나 안 좋아한다면서 내 인생 생각해서 결단 내린 건데 꼬레 여대생이라고 유세 떠냐고 큰 소리로 떠드는데 나 학교 다 다녔죠? 언니 미안해요. 독종이 아주 악질이야. 생각해도 토 쏠리고 오금이 저리고 목소리며 생각하기도 끔찍한 인간이고 어쩔 생각도 없고 신나서 떠벌리고 다니는데 그냥 내가 없어져야 해결될 것 같아요. 저는 아가씨 말을 듣자니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지만 일단 아가씨 마음을 지켜야 했기에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딴 놈 때문에 왜 아가씨가 없어져? 그럼 오빠하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지숙이 너 나한테 그냥 신호 아니야. 내 자식이야. 내가 안 낳았지만 너 아장아장 거르며 키가 내 허리춤에 닿았을 때 처음 봤는데 그때부터 딱 내 거였어. 내 작품이라고 내가 낳은 놈들도 물론 이쁘지만 지숙이 너는 내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곳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분신이었어. 알아? 그런 너를 어디서 굴러먹던 개뼉다구 같은 게 건드린 것도 억울하고 속 터지는데 어디서 내 앞에서 없어지니 뭐니 소리래 네가 왜 없어져 그 놈이 없어져야지 어디 써먹을래야 써먹을 것도 없는 늑다리가 말이야 그런 생각 말고 잠깐만 있어봐 그 놈을 저주하던 저는 무슨 개싸움을 하더라도 절대로 그 놈에게 지숙이를 넘겨주지 않겠다 다짐을 하였지만 지숙 아가씨가 대범한 스타일도 아니라 걱정이 되었어요. 큰일은 큰일은 큰일이지만 그깟 거가 무슨 대수라고 생을 포기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아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가슴이 서늘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짱돌을 열심히 굴렸는데 돈도 백도 없는 우리가 저런 독종의 뻔뻔한 인간을 상대하다간 아가씨가 다칠 것 같아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열받는 건 열받는 거고 아가씨가 독종의 아주 질이 안 좋은 남자에게 잘못 걸린 것을 알게 된 이상 저 좋다고 마냥 끼고 살 수는 없게 된 겁니다. 일단 아가씨를 빼돌리고 뭐래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모아놓은 제 비밀 통장을 내주며 도망 보내기로 작정을 하였는데 안방에서 찾아 제숙 아가씨 손에 턱 쥐어주며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아 얼굴을 수다듬고 머리를 넘겨주며 아까운 내 신우를 다시 한번 원없이 품에 안았습니다. 마음 한구석 에서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작은 새 같은 존재가 마치 우리 엄마 같아서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왜 삼촌과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렇게 힘들어했던 작고 여린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닥치니 어떻게서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가씨 일단 이거 가지고 여기 떠나 그런 종자는 진실로 상대할 수가 없어 일단 흉한 일을 당한 이상 괴로운 건 여자뿐이고 억울한 것도 우리 쪽이야 그걸 알고서 네가 죽어서 결백 증명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지숙이 너 없이 깨끗해지면 뭐하냐 그러니까 그 인간 안 볼 곳으로 가 헐헐 여길 다 잊고 네 인생 살아 오빠하고 내 걱정 말고 내가 이 분통한 마음 마음껏 풀려면 지숙이 네가 없어야 하겠어 방해되니까 이거 갖고 가서 새출발해 돈은 모자르면 모자르고 넉넉하다면 넉넉할 것이야 틈틈이 학비 못해서 얼마 안 썼거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지숙이 너한테 이런 일 생길 줄 알고 산삼도 내려주고 했나보다 이거 아버지의 오빠 나 그리고 조카도 모아준 거야 알아 그러니까 헛생각 말고 요거 열심히 불려서 나중에 금이 환양 하든가 아니면 다신 뒤도 안 돌아보고 살아도 돼 단 집은 그럴듯한 곳 얻어서 살아 허술한 데 잡으면 나쁜 놈들이 또 헛생각 하고 찝적 대니까 알았지 언니 어떻게 이런 걸 이걸 다 놔주면 뭐 먹고 살아 애들은 애들 먹을 건 있어 이건 지숙 아가씨 거야 봐봐 박지숙 통장에 써있잖아 내가 내가 대학 보내려고 시집 와서부터 여태까지 모았어 아주 훌륭한 사람 만들어 보려고 그런데 어디서 말라 비틀어진 숭악한 것이 내 새끼 해코지 하고 데려가 겠다는데 내가 가만 볼 것 같냐고 그런 놈 뻔한데 내가 왜 뺏겨 차라리 놔줘야지 우리 지숙이가 얼마나 이쁘고 착한지 알아보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오늘 저녁밥 먹고 막차타고 떠나 괜찮아 나는 하나도 안 슬프니까 이제부터 그 놈 걱정하지 말고 어디 가서 뭘 할까 생각해 아가씨는 제 말을 듣고 통장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내 눈물이 잔뜩 고여 뚝뚝 떨어뜨렸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어깨를 두들겨 주었고 신우가 어디서든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랬다지요 신우는 제 마음을 느꼈던지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결단을 내린 듯 해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꼭 나 다시 돌아올거야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와서 은혜 갚을게 언니 나 기다려요 나 정말 꼭 성공해서 다시 돌아와서 언니 오빠 조카들 호강시켜줄거야 나 잊지 말고 기다려 애기네 아직도 어떻게 내가 지수기를 잊어 참내 배아파 낳은 내 새끼보다 더 오래 품고 산 내 새끼인데 그니까 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착한거 다 소용없어 똑바로지게 사람 믿지 말고 그리고 먼일이 있어도 새끼 밥 잘 챙겨 먹어 우리 지수기 우리 이쁜 아가씨 어쩌나 아직도 애긴데 어쨌든 돈 아낀다고 굶지 말고 라면은 한달에 한번만 먹어 알았어 죽을 똥 살똥 해도 난 우리 새끼들 간식으로는 몰라도 끼니로 라면 안 먹였으니까 내가 있든 없든 항시 내 옆에 있다 생각하고 알았지 난 밥하러 갈란다 그렇게 지수기를 두고 나와 퍼지는 심정에 쌀 씻으며 울고 나물 묻히며 울고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냉장고에 있는 돼지고기 뭉텅이를 다 꺼내 고기 반 김치 반으로 신우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여내면서 울었습니다 애들에게는 아직 비밀로 하고 남편만 살짝 부엌으로 불러내 지수 아가씨의 상황을 요약한 후 일단 내가 가라고 했다 하루라도 빨리 여기를 떠야지 계속 뭉개다간 무슨 나쁜 결단을 할지 몰라 가라 했으니 그런 줄 알고 오누이간의 마지막 인사하라고 일러주었지요 남편 또한 길길이 날뛰었으나 괜히 잘못 움직였다가는 더더욱 지수 아가씨가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을 알았기에 제 말을 듣고 성급히 움직이지 않고 지수기를 붙들고 오열을 했더랬죠 그렇게 어른 셋이 눈이 시뻘개서 걸신들린 듯이 김치찌개를 퍼먹는 애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잠 한숨 못 자던 저는 이튿날 새벽 술그머니 아가씨가 나가는 소리 듣고 기차역까지 따라 나서며 제가 미리 삶아둔 달걀에 꽁꽁 홍산 아가씨가 맛도 못 본 김치찌개를 건네주었어요 여기 걱정은 말고 헐헐 날아오르라고 마지막까지 눈에 꼭꼭 담아두었습니다 아가씨를 보내고 가슴이 어찌나 부하가 치미는지요 산에서 멧돼지 만날까 봐 겁이 나던 저는 기세로는 안 밀릴 정도로 열이 치받아서 온산을 두비며 남을 뜯고 약초 뜯으며 아글아글 써댔습니다 그런데요 지숙이를 쫓아온 독종놈이 한 2주 후에 우리집을 찾아왔어요 지숙이가 이놈을 언급해서 제가 인맥을 동원해서 이 자식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더니만 공교롭게도 이 자식이 남동생이랑 홀어머니랑 같이 모시고 사는데 그 자식 인격도 그렇고 그 가족들 인격도 동네에서 고약하기로 소문난 것들이더라고 하더라구요 차라리 확 독하면 말이라도 말지 뒤에서 야금야금 사람 피말려 죽게끔 하는 그런 족속들이라고 합디다 그런 것을 보면 순간 지숙이가 우리 엄마 팔자처럼 되는 건 아닌가 싶었고 다행히 지숙이는 뱃속에 아기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나마 마음을 풀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숙이는 우리 엄마의 평행이론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정이 가고 마음이 갖는가 보다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외할머니께서 낳다가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 손에 자랐었다가 아버지랑 엮여 저를 갖게 되시며 결혼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하니 너무 크게 서려 지숙이라도 꼭 제 손으로 지켜주고 싶었기에 긴장하고 다가섰더랬죠 여 계세요 여기 박지숙 시내 집 맞죠 다 알고 찾아왔으니 지숙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봉팔이 왔다고 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이리도 참으로 뻔뻔스럽게 나오는데 딱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지숙 아가씨가 학교에도 안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물어 물어 찾아온 게 뻔하였다지요 마흔이라더니만 면상은 푹 살맞은 문어 같은 그놈은 눈을 희번뜩 거리면서 제가 여기 지숙이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다고 언포를 놓으니 데려다 알고 왔다며 확 돌변하면서 감히 나와 손잡았던 애를 어떤 놈 속이고 시집이라도 보내려고 하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더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그동안 쌓인 게 폭발하며 오냐 바라던바다 하고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멱살을 쥐어 흔들었습니다 아가씨 보내고서 남편하고 제가 짠 시나리오가 있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지만 아가씨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려면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밖의 소란스러움을 감지하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와 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니가 그놈이냐 너 잘 걸렸다 니가 감히 우리 지숙이를 해코지해 걔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 지숙이 마음을 얻어보려고 니 마누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린 반푸너치 없는 소리하지도 마라 너희 집같은 쌍놈의 집안이랑은 얽히지도 않을 터이니 언감생신 꿈도 꾸지마 남편 역시 생전 처음 보는 악의 받침 표정으로 달라들어서 니 놈이 내 동생을 내쫓았냐고 악을 썼구요 물론 당장 아가씨에게 아무 일은 없었지만 요 놈을 속이고 우리 주변에서 몰아낼 방책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내 동생에게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 순한게 울고불고 하소연하는 걸 내가 걔한테 물린 거라고 생각해라 간신히 달래서 학교는 마치게 하려고 했건만 기어이 학생들한테 사귀는 사이니 지를 좋아한다느니 해서 애를 몰아붙여놔 어디서 굴러먹는 썩은 개뼉다구 같은 게 내 동생한테 끝까지 달라붙어 감히 우리 꽃같은 지숙이를 너한테 달라고 책임을 지겠다고 그래 데려가라 오면서 봤지 저기 거기에 가라앉았어 이 나쁜 놈아 그러자 그 남자가 생각지도 못하게 당황한 듯 어쩔 줄 모르며 눈을 동그랗게 떴고 멍하니 방죽 있는 방향을 쳐다보더니 이내 빠져나가려고 하는거 다시 붙잡아서 분풀이를 했습니다 아 이거 놓으십시오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아니 전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저는 일단 지숙이 손잡아서 책임질라고 하는데 지숙이가 싫다고 해서 설득하려고 왔던 것 뿐이라고요 개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숙이 친구 붙들고 니가 손잡았네 어쩌네 안했냐 왜 그러면 우리 지숙이 거저 얻을 수 있을 것 같더냐 아 나 똥이다 우리 지숙이가 어떻게 간 줄 아냐 나한테 오빠 나 목욕하게 물 좀 데워줘 하더니 깨끗한 물로 목욕 제기하고는 그날 밤에 저 들어온 방죽으로 퐁당했다 요 놈아 니 잡스런 면상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서 잊어보려고 해도 자꾸 찾아와서 지를 떠는 바람에 학교 쉴려고 했는데 기어이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니 욕심 때문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니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라고 했다 내가 니 두 눈에 피눈물 나게 해줄 거야 내가 니 집안 두고두고 씨를 말려야지 마음만 먹고 있던 참인데 여기가 어디라고 지발로 찾아와서 너는 사람을 보낸 놈이야 우리 지숙이 너 때문에 그래됐고 아직 지숙이 찾지도 못했는데 좋아 잘됐네 그렇게 우리 지숙이가 좋아 죽겠냐 그래 내가 이제라도 허락할 테니까 니 각시 건져가 데려가서 영혼 결혼식이라도 치러 맞아 이렇게 된 이상 곧 죽어도 일부 종사 시켜줘야지 뭐 영혼 결혼식이라도 치릅시다 우리 아가씨 너무 불쌍하잖아 안 그래? 책임지겠다고 학교 매치까지 쫓아온 양반이니 생각 좀 해봐요 어? 억지로 그럴 정도면 엄청 좋아한 건데 죽었다고 마음이 식나? 게다가 나이도 엄청 많다며 우리 아가씨 아직 20대인데 감지덕지지 언감생심 그 주제에 여대생하고 말이나 하겠어? 우리가 가난해서 일한다고 깔본 모양인데 너 사람 잘못 봤어? 우리가 미쳤다고 이살림에 대학 보내겠어? 어? 잘 사는 고모부덕 보려나 했는데 망쳐버린 거 아냐? 들인 돈이 얼만데 아깝게 시리 그러니 데려가요 우리 아가씨 싫다고 그러긴 했지만 설마 귀신되어 나타나겠어 어쩌겠어 아가씨도 처녀귀신으로 구천을 떠도는 것보단 나을 거 아냐 첫 남자가 책임져줘야지 사실은 저나 남편이나 말은 맞춰 놓았지만 그렇게 삽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뜻밖에도 남자가 점점 겁을 먹는 것이 느껴지며 저와 남편은 거기에 파고들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것을 알았던지 말도 안되는 얘기에 코웃음을 칠 줄 알았던 그 자식의 낯빛이 새파래지며 남편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거센 남자 손에서 몸을 뺄 수가 없으니 그 자식도 미칠 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세 좋게 올 때는 언제고 남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니 괜시리 모든 책임이 전가될까봐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고 온몸을 옥죄어오는 것 같은 느낌에 두 손을 파리처럼 싹싹 빌어대며 이젠 통사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구요 아니 무슨 영혼 결혼식이에요 전 도의적으로 실수한 죄로 책임지려고 한거지 별로 안좋아했어요 진짜라구요 제발 잘못했으니까 얌전히 돌아갈테니 이것좀 놔주세요 세상에 영혼 결혼식이 웬 말이냐구요 솔직히 나 싫다고 죽은 여자를 왜 책임지냐구요 무섭게 아무튼 저는 몰랐구요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좀 놔요 참으로 뻔뻔스럽고 책임을 피하려는 모양새를 보고는 저는 그 자식 목덜미를 잡아채고 흔들며 머리채도 같이 잡았습니다 여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아무튼 너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망쳤어 우리 지숙이한테 명복을 빕니다가 끝이야 지숙이는 저 방죽에서 가라앉았을텐데 그 험한 곳에서 꺼내주지도 않고 이런 악귀같은 놈을 봤나 니가 그러고도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니 조심해 저기 자루 보이지 니 가게에 내가 뱀 풀어버릴 수가 있어 내 조만간 경찰서에서 가서 니놈에 관한거 다 풀어버릴테니까 단단히 각오하는게 좋아 빨간줄 보이면 인생 종치는건줄 알지 니놈 꿈속에 아마 지숙이가 매일 밤 찾아와서 너와 같이 가길 바랄 수도 있겠다 끔찍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지숙이 곁을 가요 나는 지숙이 실체를 사랑했지 지숙이 귀신은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시구요 제가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됐죠 나는 정말로 지숙이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지숙이가 봐주질 않으니까 그런건데 제가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돈 있는데 그거 다 드릴테니까 제발 좀 놔주시고 봐주세요 그것도 그렇고 너 당장 학교에다가 다 거짓말이라고 너 혼자 지숙이를 짝사랑해서 헛소문을 퍼뜨린거라고 다 해명해라 지숙이 친구들 다 믿게끔 안그러면 내가 무슨짓을 할지 몰라 가는 사람 명예는 회복해야지 지숙이도 편안하게 눈감지 않겠냐 네 그럴게요 시키는대로 다 할게요 저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뉘우치고 하라는대로 다 하겠습니다 남자는 오중까지 바지에 싸가며 얼굴이 새하진 얼굴로 싹싹 빌게 되면서 통장을 준다고 약속한 후 그렇게 도망을 갔고 그 이후로 아가씨의 자퇴 처리에 애들이 숙덕거리자 저희 애기 약속한 대로 다 일일이 해명을 했다는데 귀신인 지숙이가 나와서 무서워서 그랬다기보다는 괜히 지가 뒤집었을까봐 일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발뺌을 하는 것 같았지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의 법 아니겠습니까 신문에서 보니 지숙이를 좋아하는 마음에 헛소문 내면 지풀에 못 이겨 여자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지가 없는 말 한 거라며 자기가 싫긴 싫었나 보다며 어디 가서 잘 살고 있겠죠 이러더랍니다 우리 집에 와서 보아하니 돈 써서 방죽에서 꺼내줄 집은 아니니 아가씨가 죽었다는 소리 듣고도 모른 척 한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음내로 나물 팔러 갈 때마다 놈에게 보여줬던 자루를 들고 그놈 가게 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제가 애용하는 나물이나 약초 담는 하얀 무명 자루인데 진짜 뱀 들어있는 줄 알고 어찌나 겁을 내는가 처음엔 아가씨나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려던 저는 아예 이곳에서 몰아낼 작정을 하고 틈틈이 거기를 서성거렸거든요 결국 그 뻔뻔한 놈이 양심에 병이 들었나 매일 밤마다 술 처마시더니 헛것 보고 헛소리 핑핑하더니 병을 얻어서 입원했다는데 살아생전에는 못 나온다고 하고 그 주인 할머니도 치매 걸려서 풍비박산이 나고 그 치기 어린 동생도 집 나가면서 빚을 줬는데 그 빚잔치 때문에 집도 날리고 그야말로 동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더라고요 그야말로 인광보지요 우리 어머니 그토록 괴롭혔던 삼촌과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죄값 받으며 저세상 간 것처럼 거기 가족들도 그리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가 생쇼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고모 죽었냐고 울고 짜고 하였으나 우리가 멀리로 도망 보냈다는 소리에 안심을 하고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고 잘 살았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아가씨가 도망치듯 돈 몇 푼 들고 떠났지만서도 워낙 지숙 아가씨가 야무지고 자기 인생 설계를 잘하는 현명한 사람일 줄 알았기에 걱정은 안 됐어요 커갈수록 제 자식들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훨씬 많았더래서 지숙이한테 미안한 얘기이지만 한동안 잊고 살기도 했습니다 큰 놈은 글씨만 보면 머리가 아픈 병에 걸려가지고 중고등학교 내내 끝에서 전교 10위권 안에서 안 빠지더니 결국 저하고 산 뒤지고 있는데 힘이 좋고 걔보다도 더 예민한 후각으로 꽤나 괜찮은 약초꾼이 되었고요 둘째 놈은 읍내 짜장면 가게에 취직을 해서 원없이 춘장 먹어가며 배우더니 근 10년 만에 직접 면을 뽑는 수타 짜장면 집을 개업하고 물리도록 짜장을 먹이고 있답니다 딸내미는 여상 졸업하고 읍내 농협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사위 만나 결혼했고요 어쨌든 세 자식 다 자기 살 길 나가게 하니 그제서야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제나 저제나 부모 마음을 제일 어지럽히는 것은 자식이 맞나 봅니다 자식들 살 길 구하는 거 두 눈으로 확인한 후 남편과 이리저리 바람 쐬며 살다가 이렇게 속절없이 세월이 흘러 제 나이 50이던 어느 날 전날 희한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것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꿈을 꾼 이후부터 잠시 잊고 있었던 지숙 아가씨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먼저 찾기가 쉽지 않으니 떠나있는 지숙 아가씨를 생각하며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우리 자식들 크는 수십 년 동안 못 본 세월 동안 연락 안 해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여기며 지나온 세월 추억으로 삼아 남편과 좋은 얘기들만 하면서 지숙이에 대해 떠올릴 무렵 드디어 지숙 아가씨와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집 떠나가면 지숙이가 나중에 못 찾아올까봐 우리 식구끼리 엇갈릴까봐 요즘 같은 세상에 집전화도 번호 그대로 안 치우고 그랬고 다 날갈빠진 집에 집수리만 간간히 하면서 터잡으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근 17년 만이었는데 드디어 지숙이가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17년이나 지났으니 지질이 가난했던 우리 집도 조금씩 피게 되면서 우리는 그래도 나름 먹고 살만은 하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몰래라도 아가씨가 찾아오겠지 하고 그 집터에 새로 집 올려가며 거기서 내내 버티고 사는 보람있게 말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지 마을은 바뀌었고 동네 사람들도 바뀌었고 토박이들 또한 정든 마을 떠나 도시로 이사가니 마을은 참으로 조용했고 이제 지숙아가씨만 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희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숙아가씨는 아니나 다를까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고 이제는 파릇파릇한 20대가 아닌 나이 40먹은 우리 지숙아가씨가 당당한 커리어먼으로 우리 집에 차를 끌고 왔더랬습니다 언니 나예요 지숙이 그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언니 내가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었던지 미안해요 너무 늦게 와서 파릇파릇한 면도 사라지고 이제 원숙한 40대의 우아함이 흘렀지만 그래도 전 지숙이를 한눈에 알아봤죠 언니하고 부르는 목소리부터 다정하고 가슴에 착 안겨드는 내 새끼 같은 신우였거든요 혼자서 어떻게 살았는가 걱정하던 아가씨는 우리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그래도 제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인생 잘 개척했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대학을 중퇴하게 된 지숙아가씨는 부산 쪽으로 내려가서는 남자는 별로 안 드나드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며 기술을 배웠답니다 머리야 이미 좋은 애라 손기술 익히는 게 관건이었는데 잠도 안 자가며 공부하여서 자격증 따고 정식 디자이너로 일을 하였다는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늦게 찾아왔는가 했더니 그만 원장이 월급 근 1년치 미루더니 몰래 가게 넘기고 도망을 갔답니다 그동안에 빚을 내어 살았던 터라 넋이 나가서 또 방황할 뻔했던 아가씨는 우리 생각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 방도를 찾는데 우리 아가씨를 눈여겨보던 업계에서 명망있는 할머니 원장님이 스카웃을 하셨다네요 반드시 성공해서 호강시켜주겠다고 한 이상 반드시 성공해서 내려올 생각이었던 지숙아가씨는 한편으로 그 남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사람을 내려보내 고향의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마음을 추스르고 가족이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어서 달려왔다는 우리 기특한 지숙이었습니다 이제 성공해서 우리 호강시켜줄 준비가 됐다 이건데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은 가끔 바보 같은 짓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성공 안 해도 그저 아가씨 보는 게 좋거든요 이상한 남자에게 억울함 당하고 여자 원장에게도 통수 맞은 지숙 아가씨는 이제 누가 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성공하려고 이를 악물었답니다 할머니 원장님 지원 받고 5년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미용계에서 이름만 대도 알만한 사람이 되어서 왔어요 지금 대학으로 출강까지 다닌다는 소리에 제가 너무 뿌듯하고 감사해서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생각을 했거든요 나에게 받은 사탕조차도 나에게 다시 나눠주던 우리 착한 아가씨는 같은 미용업계 남편 만나서 단독주택 올리고는 1층엔 자기네 2층에 우리 부부에게 내주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곳은 아가씨에게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닐 것 같아서 아가씨 사는 부산으로 따라 나왔거든요 제 머리며 남편 머리는 그래서 늘 반짝반짝 하고요 아들놈들은 둘이서 수타 짜장면 가게 하며 그래도 돈 좀 만집니다 지숙 아가씨가 목 좋은 곳에다 애들에게 가게 하나 얻어주었는데 그러고도 자기가 애들이 가져야 할 지원 뺏어갔다고 늘 미안해요 착해서 이리저리 치이더니 그래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발탁되어 좋은 길에서 안 벗어나고 스스로 우뚝서하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신우울 게 안 좋은 에피소드도 많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 싯자 낀 사이 이거 안 중요하다니까요 사람 자체가 중요하지 안 그래요? 뒤늦게 복터진 저는 우리 아가씨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이러 갑니다 누구 주기 아까운 우리 아가씨 이제 내가 평생 끼고 살 생각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든든하고 처음으로 신우이를 만난 그 앳된 날로 돌아가고 싶네요 너무나도 행복한 우리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신우이와 의지하며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라 입맛 없으시더라도 여러분들도 끼니 꼭 챙겨 드시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